안녕하세요. 농아저씨입니다. 원주 디비 1옵션, 농병 디드릭 로슨입니다. 로슨은 작년 캐로스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. 내각, 내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. B2가 높아 자기 공격하고 다른 선수들까지 봐주는데요. 김주성 감독을 만난 로슨 올 시즌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. 오늘 캐로스 상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왔죠.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